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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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동생이 서울에서 상하이로 왔고 지금 상하이에 도착한지 12시간도 안됐어? 12시간도 안됐는데 지금 바로 항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1년 6개월이 된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의 뼈티라던가 아니면 서화 이런걸 같이 도와주는데 그 친구가 황조사람이야. 이번에 방황을 해가지고 어제 왔어. 그 여러분들한테 그 친구는 영상에서 처음 나오는거잖아. 근데 이제 자기네 시골에 그런 발장같은게 있대. 우리 방황을 해가지고 우리 중국 시골 많이 안가봤잖아. 저장 시골에 가서 과일도 따고 과일도 따고 특히 엄마 보고싶다 벌써 여러분 저희는 지금 홍차 호시장 지금 제가 10개월 동안 이제 자기네 시골이 자기네 시골이 자기네 시골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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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골이 지금 지금 두단 말이야. 근데 그 여행 타비가 가다가 여행 타비가 고 정도 며칠 안간비를 고정 많이 아, både 아. 아니. 아니,헌중이 우리는 98A로 갑니다. 우리 다행히 항조 동장 그리고 우리의 시연과 그녀의 친구를 돌아와서 우리 다행히 같이 네, 우리 같이 가 그리고 지금 항조에 밥을 먹으러 그리고 렌트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어는 중국의 지자 지자가... 해본 적 있어? 없지 한 번도 없어? 어 잠깐만 나 안 탈래 나 진심이야 면허증도 만들었다고 이거 갈라고 만들었어 이제 엄마 이거 하면 이제 아니, 엄마 알아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 그래? 어 우리 엄마 왜 근데 가만히 있지? 엄마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어떡해 빨리 가고 싶어 이번엔 카이처럼 바울쇼 나 미국에서 차 끌었잖아 내가 언젠간 중국에 차를 끌 수도 있겠다 내가 택시 타고 항상 다니면서 이런 교통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리고 예습까지 했어? 굉장히 열심히 봤어 여기서 중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내가 엄청 열심히 봤어 아 근데? 그럼 예습까지 했어? 예습했지 나 황루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중국은 다 열심히 들었지 근데 이제 내가 첫 번째라 오늘 처음이라는 게 그래서 너 굉장히 긴장했잖아 그게 이 지금 렌트하는 회사에서 어 그 중국 차가 많이 없더라고 아 그래?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 그냥 익숙하게 한국 차 끌지 그랬어? 한국 차도 없더라고 무슨 무슨 온난화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복스wagen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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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렌트하는 회사에서 그는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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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오케이 그럼 시작해봐라 여러분 너무勇敢 아직도 외국인들 첫번째 차례 나 자신의 차례가 더 좋은 차례 만약에 내가 차례가 더 좋은 차례 네 시작해봐라 고고고고고고 여러분이 좀 변年轻한 느낌 우리와 함께 MT 또 다른 차례가 더 좋은 차례 3개 저도 1개의 아이들 첫 번째는 중국으로 올라가고 싶어 에이, 비 브랫, 비 브랫 쉽게, 쉽게 쉽게, 쉽게 가자 쉽게, 쉽게 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내일 아침에 저희는 양배 양배, 양배 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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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요일 것 같다는 상황 원한 adop도요 그 수요일에 두 가지 전문가를 위해 внутренне 두 가지 기행하고 재우BI 시작하는 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차종으로 완벽한 거예요 아 네 주연은 우선 좌석 두 가지 dr. 외부는 우선 좌석 이건 우선 좌석 두 가지 Tea did not have an away from 두 가지 여자였고 두 가지 즉 이브는 ница 시장에서 구경려 주연은 주연이 그렇게AP 왜 이렇게 음? 루게? 이제 루시인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루시인은 루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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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도차 루쿵 다 메모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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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처음에 있는지 그 차는 주차하고 우리의 곳이 어떤 곳이叫做? 신흥시옥식시? 고맙습니다. 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식품을 갖다 바닷 gears... 중독DA의 식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 빵 Miami. 여기가 여기도 한 구 sala pop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할 일을 위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 손안이 다시 담아 constant 이 빨간색이 뭐 네 이 빨간색은 기와 비교해 보면 고 Sind 잘 minerals 맛있어 irrational 짠만면 비쥬öz 드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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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옹과 알 sweetheart 국수 rock 차고 간식거리? 여기 진짜 오류 장판 오류 장판 우리가 필요한 음료? 뭐하고 싶은 음료? 뭐하고 싶은 음료? 뭐하고 싶어? 다 샀어? 다 샀니 애들아? 레이스? 레이스 트러플 트러플 페이송우 진짜 맛있어 진짜 장식 한국에서 많이 샀는데 그래? 진짜 맛있어 한 번 더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수행할 때 그냥 가야할 것 같아 그냥 가야할 것 같아 그냥 가야할게 알아서 오겠지 자 이제 출발합니다 고고고고 연봉지 나 신자니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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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Christ 95백 그래서 우리의 곁에서 Зап정 좀 더 труд 왜요? 왜요? 지금 시작해? 이제 신경을 다시 시작해? 네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이제 시작해? 시작해?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사랑해 진짜로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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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어가 왔습니다 보고 싶다는 걸 괜찮네 이제 7분에서 도착하는데 너무 예뻐요 운전하는 것도 나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재밌었어 여러분, 저희는 최근에 최근에 있는 장소 오! 아, 저는 장소의 장소입니다 그게 혹시 장소? 어떤 장소사입니다? 어떤 장소사입니다 어떤 장소사입니다? 어떤 장소사입니다? 수ery소му에 대해psen 저는 절방에 대한 장소와의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가 좀 넣습니다 네, 한국어장물이 iche사는 총알국이 잘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와 와 맛있지? 양메의 초장 시 틈지 못해 매年到這個時候都要吃 진짜 맛있다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양메은 씨부로 맛은 비슷한 것 같아 아 이거 연신예 안 돼 안 돼 안 돼 이상한 놈이 진짜 맛있어 다시 봐라 내가 먹으면 반면 안 드시더라 먹어 먹으러 한거 먹어 먹어 나한테 먹으면 한거 먹어 뭐하나 밥을 급하게 먹고 이것은 한국식으로 한거 네가 먹으면 뭐 나도 무슨 말이야 음료에 그냥 힘주게 먹는데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